헬로우 말레이시아 함께 있을 땐 누구보다 강하지만 혼자 있을 땐 누구보다 약해지는 그런 항상 지쳐있는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티소셜의 성향을 가진 아동문학 작가의 캐릭터인데요 겉모습과 마음은 굉장히 얼음장은 같이 차갑지만 또 그런 반면에 자신밖에 모르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상태라는 인물은 얘네 친형이고요 얘를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태의 친형이자 고문영 작가의 열한 펫입니다 순수 청년입니다 우리 상현입니다 친형입니다 하하하하 극 중에서 제가 극 중 문영이에게 나비포옹법이라는 치료법을 알려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으로 두 배우가 굉장히 가까이 밀착해야 되는 첫 씬이었어서 제가 그때 너무 발발 떨어서 아마 방송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우리 강태가 말한 대로 나비포옹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고문영한테 에피소드는 크게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강태의 한 명을 바라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성품 때문에 성향 때문에 어쨌든 점점 더 앞으로 나올 대본에 있어서 에피소드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상태가 발작을 일으키는 씬이 있는데 그때 강태가 와서 저를 안아주고 호응해주고 위로해주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은 또 이렇게 세 명이 다 나왔네요 네 그 씬에서 하여튼 되게 많은 의지도 되고 편안한 되게 큰 집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그 씬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연기를 해보면서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어떤 슬픔을 느낀다거나 내가 먼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드라마 사이크 호즈마균 전화를 하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슬프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아플 수 있고 너무너무 슬프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한 면만 보고 두 사람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 편견을 갖게 되고 하는데 고문영은 또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 성향을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전환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상태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럽고 되게 많이 공부하고 깊게 그 인물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지금도 놓치고 가는 부분 작품 초반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자폐를 앓고 있는 인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사실 앓고 있다는 것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자폐라는 건 어떤 병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태어난 다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조심스럽고 또 더 많이 알아야 할 것들도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최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혼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약한 그런 면을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픔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프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 어 어 고문영 한테에서 어떤 유니크한 스타일링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감정 변화에 있어서 강태를 향한 나의 마음 뭐 상처 치유 이런 변화되는 그 시점에 중점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태라는 인물은 어떤 특정 행동 버릇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제일 크게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상태의 가장 큰 매력은 순수함 선함 깨끗함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조금씩 옅어진 어떤 그런 순수함 들이 되게 진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촬영에 들어가기 조금 전에 그 실제 병동에 보호사님을 한번 뵀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사님이 이제 그 굉장히 몸도 다부지시고 어 그리고 이렇게 좀 그런 세월의 흔적들 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어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사실 저한테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보호사님을 보고 느낀 게 마치 그 헐크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어 항상 지쳐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네 계속 지쳐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 그 지친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시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더 많이 더 많이 응원 해주시기 시작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흥미로움 그 점이 이제 시청자들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접하셨을 때 다소 조금 비호감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고 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됐지만 또 그로 인해서 강태가 하는 말을 듣고 점점점 공감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어 공감하고 치유하고 이런 모습에서는 어 아마 기대해도 되겠다 긍정적이게 바뀌게 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어 재밌는 부분은 어 이제 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한 표현을 내뱉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어 강태한테 굉장히 직설적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연기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치 진짜 가져야겠다 뭐 갖고 싶다라는 고문형의 타이틀이 있거든요 늘 그런 것들을 해소되는 그런 기분 때문에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통 동화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어 정말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고문형이 생각하는 동화는 잔혹하다고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현실 세계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살이 어 사회생활 현실로 나왔을 때는 다 상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문형이 하는 대사 중에 어 석병이 안 나르면 뒷담화를 깔아 뭐 이런 대사처럼 고문형만의 어떤 독특한 동화 속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 여 여 더불어 박신우 감독님까지 더불어 좋은 책까지 네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어 상태라는 인물은 접근하기 되게 조심스럽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 어 하여튼 제일 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의 순수함? 맑음?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을 때인데 살아가면서 조금 옅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상태라는 인물은 그런 순수함이나 어 깨끗함 그리고 머리 안 쓰고 그냥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다른 어떤 캐릭터보다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떻게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 순수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정확한 방법이나 어떤 뭐 어 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어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지 씨랑은 앵글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저 혼자 앵글에 있으면 일회용 카메라로 보는 느낌인데 예지 씨가 들어오면 되게 비싼 어떤 제 고가의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에 장소도 똑같고 인물도 똑같은데 하여튼 되게 이쁘고 화려하고 따뜻하고 이제 그 화면이 꽉 찬 느낌 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수현 씨랑은 음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느낌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수현 씨가 들어오면 내 동생 우리 형 이라는 단어가 꽉 빈 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저 혼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 넷플릭스 시원 넷플릭스